14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선문을 올린 자가 이의민을 제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의민 많이 들어보셨죠? 무신정권기의 이의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제는 이거겠죠? 무신정권. 거의 100년간인데 무신정권에 대해서 사람 이름 나오면 헷갈려지기 시작하죠.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대모 같은 거, 시위 같은 거 일어나면 전경 나오죠. 전투경찰, 전경, 전경. 그런데 우리나라 발음상 전경, 전경 하다 보면 전경 이렇게 안되고 전경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전경이 딱 지나가요.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전경이 과연 성이 뭘까? 물어봅니다. 이 전경이 최씨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김씨임. 그게 뭔 얘기냐? 이 정경이 최씨요? 임씨임. 김씨임. 김씨임. 이종경이 최씨요? 김씨임.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다음에 최충헌으로부터 이어지는 최씨 무인 집권기. 그다음에 김춘. 임연이죠. 임연. 임유무.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무신 집권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앞글자만 딴 거죠. 이 정경이 최씨요? 김씨임. 이렇게 한번 외웠죠. 금방 누굴 처단했다고 했습니까? 이의민을 처단했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은 바로 최충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최충헌. 최씨 무신 집권기가 성립이 되었는데요. 최충헌 때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깁니다. 국정 최고기구. 교정도감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교정도감이라는 거. 이후에 최씨 집권기에는 그 아들의 아들이 가면서 서방이니 중방이니 도방이니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 같이 일으켰다가 나중에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도 하죠. 척준경이라고 합니다. 잘못됐고요. 2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한 건 삼국사기를 쓴 누구죠? 김부식입니다. 김부식. 3번 성종에게 지방관의 파견을 건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최승로. 최승로가 시무책 28조. 최치원의 시무 10조하고는 또 다릅니다. 시무 28조예요. 다음에 4번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서희입니다. 서희의 단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고 있죠. 서희의 단판. 관련이 없고요. 5번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했다. 최충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정도감 최충원. 그래서 이 외우는 방법으로 한 번쯤 다 외워보시고 그리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 체크하셔야 됩니다.